도교육청의 살림살이 규모는 교육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1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국회 여당이 지방교육재정에 큰 세입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법정전출금을 폐지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올해 살림살이 규모는 1조 6천억 원대, 이 예산의 80%가량은 정부 교부금으로, 20%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일부를 떼어주는 전출금으로 채워집니다.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가 지방세입의 3.6%를 지방교육청에 주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도조례로 5%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정전출금은 매년 늘어나 올해에만 740여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제주도로부터 교부받은 전출금은 2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법정전출금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늘면서 자치단체는 가난해지고 교육당국만 교육재정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법정전출금 폐지가 이뤄질 경우 지방교육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학 교육에 쓰겠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당장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세수 감소는 2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급식과 통합, 수학여행이나 교복지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재정축소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출금 축소를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하는 등 돈줄죄기에 나서며 지방교육재정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